안녕 기다렸어요 현진아 안녕 그럼 오늘 실수한 거는 눈 감아주세요 스테이 그럼 어둡게 나오나? 아닌데 아닌가? 좀 어둡나? 나 이걸 왜 못 보겠지? 오랜만이죠? 저 항상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는 이제 뭐야 비니지니 아니 비니언인가? 현이비니 그거 하려고 못 켰고 오늘은 켤 수가 있어서 켰습니다 네 오늘 막방했어요 오늘 왜 안 왔어? 혼날래 진짜? 이제 문 두드리고 까딱 안 해요? 그거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서 좀 담백하게 하려고 했는데 원하시면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아직 막방 남았으니까 오늘 막방이라 애들이랑 장난 엄청 많이 쳤는데 보셨을려나? 아니 원래 그게 그 김승민이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전지창조 안무에 가위바위보 하자 근데 그래 알았어 이래놓고는 지는 하트하고 나는 가위내고 신기하죠 왜 송붙이고 부르냐고요? 김승민이 리코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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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할 때 어땠냐고요? 여러분들도 알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요 어땠기는 뭐 어때요? 저 진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떨렸는데 그거 티 안 내려가다가 내가 이게 진짜 그게 있어 뭐라 해야 되지? 더 조심해서 하면 더 잘 큰일 날 뻔했고 더 잘 틀리는 것 같아요 또 연결이 불안정하다네 계속 연결은 차만 타면 연결이 불안정하다네 차만 타면 연결이 불안정하다네 그래, 징크스 그래서 오늘도 어제부터 대본은 그렇게 했고 그거를 어떻게 제목을 제가 송구스럽게 틀려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멀미나 형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셀카봉 그거를 안 들고 가고 그냥 손으로 들고 가고 있어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아 아 맞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었어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보다가 아 그거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어 제목 제가 지금 3화까지 열심히 보고 있는 사망가까지 보고 있는 그 이거 맞나? 청춘 기록인가? 제가 지금 약간 멜로 드라마를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그런 감정이었어요 설렜던데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그리고 에이틴 어게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봐야 될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니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망고 요구르트 제 공차 최 네 변명입니다 좀 밝아졌다 그렇지? 뒤에 짐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 짐들을 안 갖고 가서 짐이 정말 많아요 오늘 날씨 좋은가?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겨울은 겨울인 줄 알았어 진짜 겨울인 줄 알았어 날이 났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왕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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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엽다 왕추어로 봉차당도 얼음 몇으로 먹냐고요? 저는 50, 50으로 무조건 먹습니다 반말 모두 가자고? 그럴까 그래 볼까? 볼 거 없다고요? 드라마 그거 봐요 비밀의 숱 전 아직도 클립 영상으로도 계속 보고 있어요 아무튼 알았어 밥 말로 할게 밥 말로 할게 밥 말로 할게 밥 말로 할게 지금 각도 얼굴 안 보인다고? 벌써 하트 천만이네 벌써 하트 천만이네 스테이 손가락 나가는 거 아냐? 눈물잠 보여줘 보일려나? 현진아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댓글 읽어주면 너무 좋아서 울 것 같아 생일 축하해 오늘 따라 V LIVE 화질이 좋은 거 같아 그런가? 그럼 좋고 오늘은 렉 안 걸렸으면 좋겠다 나는 차 멀미 자체를 잘 안 해 멀미 자체를 잘 안 하는 거 같아 어렸을 때부터 멀미약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진 않아 응? 멀미약은 먹어봤다 버스 같은 거 타면 좀 멀미하더라고 지금은 괜찮은 거 같아 화질 좋다 현진이 모공까지 보이는 기분이네 그건 좀 곤란한데 그건 좀 멀리 떨어져 그건 좀 그렇지 않나? 그건 좀 곤란하지 근데 오늘 날씨가 좋다 밖에 하늘이 되게 예뻐 응 구름 한 점이 없네 현진이 나 슥쥐 토커에서 보다 잠든 드라마 보여 그게 비밀의 수... 그게 보다 잔 게 아니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잠들었어 그게 그건가 어 보다 잠들었다 하면 뭔가 지루해서 자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난 피곤한 상태에서도 비밀의 수업을 꼭 보고 싶어서 그걸 켰는데 거의 동시에 잔 거지 현진아 오늘 마지막 윙크 너무 심쿵이었어 아니 우리는 MC들 모니터실이... 모니터를 같이 하잖아 앞에 TV가 있어서 근데 이제 내 무대가 나왔는데 내가 오늘따라 유독 좀 막방이라 그래서 더 막 좀 재밌게 했잖아 너무 부끄러운 거야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윙크하는데 다 빵 터져서 진짜 부끄러웠어 그래 끼를 많이 부렸다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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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한 거지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 나 기이 부렸다 어디 앞으로 쓰면 안 되냐고 얼굴 그늘져서 스테이가 싫어할 거 같은데 내 착각인 거 미쳤어 하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동차 찍습니다 엄청 예쁘지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지금 완전 그림 같아 그림 난 극존칭이 좋아 음... 반말 좋은 스테이도 있고 존칭 좋아하는 스테이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 5분 정도 반말하고 5분 정도 존댓말 할까요? 반존대로 가면 되는지나 그럴까요? 네 사극 톤 좋대 그러시오 다들 밥은 먹었소 오바 추키타 해주세요 추키타 그래 오늘 스테이 소원 다 이뤄준다 헐 사극 톤으로 계속 해주세요 근데 사극 톤이 무엇이오? 나도 잘 모르고 사극 톤 대사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극을 그렇게 막 보진 않아서 사극 그걸 잘 몰라 방금 반존되었다 맞지? 황현진의 너명을 받들라 잊어달라 하였느냐 이리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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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이 사극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 오늘 날이 너무 좋소 너무 시끄럽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제가 아양 한번 떨어보지요 아양이 뭐야 아양 오늘 차 밀렸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차가 막히면 답답하오 나 이제 그만할래 사극 돈 그만 다들 자중하거라 이런 건 한이가 잘했지 이런 건 한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지 나중에 한이 시켜봐요 한이 나중에 브이앱하면 사극 꼭 시켜달라고 시켜줘 사극 톤으로 한번 부탁해봐요 저녁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 날이 좋으니 날씨가 좋으니까 무엇이 좋겠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렛츠 겟잇 떡볶이 어때 떡볶이? 맛있겠지? 어우 대박 빛 난리 났어 빛 당신의 케이스를 보고싶어요 이거? 나 이거 하나 설명해줄 거 있어 뭐야 이거 스트레이 키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 영상을 찍었으니까 스트레이 키스 스트레이 키스 스트레이 키스인데 이앤인가? 옆에서 스트레이 키스 이래서 그럼 좀 힙하게 스트레이 키스로 한번 가볼까? 스트레이 키스라고 본 게 아니라 스트레이 키스라고 붙였어 시험 자극 멘트 해달라고? 아냐 아냐 이거 상처 받으면 안 돼 지금 내 브이앱을 볼 시간이 있느냐 너무 잔인했고 정확하게 내가 시험 자극 멘트 할 때 딱 끊겼어 정확하게 끊겼어 다시 말할게 지금 핸드폰을 붙잡고 내 브이앱을 볼 시간이 있느냐 어서 가서 공부하겠나 시험 말고 안 해도 근데 오늘 날씨가 되게 깨끗하다 지금 약간 그림 보는 거 같아 나 못 돌아가니까 왼쪽으로도 한번 대야겠다 여긴 안 되겠고 역광 역광 눈독이 현진아 이제 아이엔이가 아기빵이 아닌데 아기빵 어디 갔어? 난 모르고 나는 음악 중심에 끝까지 남아있었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핸드폰이 뜨고 없어 안 뜨 어제 리노 댓글 봤냐고요? 그냥 맨날 그래요 창빈이 형이 나 괴롭히면 너 왜 동생 괴롭히면서 창빈이 형 괴롭혀 내가 이현이 괴롭히면 너 왜 이현이 괴롭히면서 나 괴롭혀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이민오래요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뱀 뱀 뱀 뱀 뱀 답글 안 달 거냐고요? 불 주먹 사진 언제 올려주냐고? 여기 있는 불 주먹 해놨어 오빠 유치해요 힛힛힛 미안 내가 좀 오빠가 좀 이런 사람이야 이해해줘 근데 왜 다 오빠라 불러? 다 오빠야? 다 오빠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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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오늘부터 여섯 살이야 여섯 살이 벌써 이렇게 여섯 살이 여섯 살이 벌써 이렇게 타자를 잘 친다고? 편견인가? 여섯 살이 다 잘 칠 수 있지 중국에 계신 모든 여섯 살 분들 죄송합니다 타자 잘 칠 수 있지 오빠 180도 20분 구워주신 적 있나요? 아직까진 없는데 제가 조금만 더 까불면 조만간에 아마 좀 빠싹 구워진 현진이로 돌아오지 않을까 창빈이가 스테이 다 애기라는데 창빈이가 스테이 다 애기래요? 창빈이가 스테이 다 애기래요? 응 안녕 반응 뭐냐고 반응 뭐니 응 애기 안녕 동야미 다 애기 스테이 다 애기지 나 어제 태어났어 응이 안녕 오빠 난 베이비야 아니 한지 정말 아우 베이비 아우 베이비 아우 베이비 17개월이라고? 말 잘하네 스테이는 역시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타자도 잘 치고 V LIVE 생방송 시간도 잘 맞추고 17개월인데 진짜 어린데 우리 스테이만큼 똑똑한 사람은 지구에 없어 그치 우리 스테이만큼 똑똑한 사람은 지구에 없어 그치 우리 스테이만큼 똑똑한 사람은 현상과 행동을 찾고 우리 스테이만큼 넘나 3초만 내 남친 애 좀 자기야 뭐해 그러게 차가 안 움직이네 많이 막히나 봐 많이 막힌데 너무 좋다 스테이와 더 스테이와 더 지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난 이 차가 너무 막히는데 스테이는 행복하겠다 물론 나도 행복한데 이게 진짜 한 번 막히면 끝이 없어요 뭐니? 나 어디 갔어요? 진짜지? 좋은 거지? 당연하죠 근데 저는 브이앱 짧게 하는 거보단 길게 하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차에서 하면 차에서 하면 항상 조금조금씩 밖에 못했으니까 이만 이렇게 된 거 차가 눈치 챙겼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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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 썰 풀어주세요 연습생 썰?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연습생 때? 잘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줘봐요 현진아 10초만 납치해 가도 돼? 오는 데만 30분 릭스랑 왜 싸웠냐고? 제가 릭스랑 정말 티격태격을 많이 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한 4년 전 릭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춤 얘기하면서 잘 지내다가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춤 안무를 짜오는 게 과제였던 것 같아요 댄스팜끼리 이제 리드명은 없었고 저랑 필릭스랑 한 명 더 있었는데 제가 주로 전담해서 안무를 짜는데 제가 언제까지 짜워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근데 릭스가 못 짜온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는지 릭스 안무를 잘 짜거든요 그래서 뭐야 왜 안 짜줬어 뭐 바빴어 이러면서 티격태격했습니다 근데 별거 릭스랑은 그거 말고는 티격태격 한 개 말이 딱히 없는데 릭스랑 싸우다니 이건 현진이가 잘못했다 인정 이건 내가 잘못했어 천사 릭스랑 싸우다니 선사 릭스랑 싸우다ни 음.. 오빠는 4개의 소질이 있다며 설 4개 합격 재밌었다 처음 봤어요 설 4개 아직도 승민이랑 싸운 적 한 번도 없어 승민이랑은 정말 싸운 적 없어요 뭐 서로 삐친 적은 있었댔죠? 근데 뭐 승민이는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지 네 그냥 승민이 자체가 되게 좀 과묵하고 너무 진중하고 그런 성격이라 굳이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도록 하진 않아요 잘 숨긴다기보다 그냥 굳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승민이가 과묵하긴 한데 얘가 너무 웃기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걔가 과묵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약간 승민이의 그런 개그가 이야 일주일정해지고 있어요 진짜 뭐 진짜 웃겨 죽을 것 같아요 하니랑 승민이가 진짜 진짜 너무 웃겨요 찬이한테 혼난 적 있냐고요? 네 뭐 지금은 안 웃는데 없습니다 오빠 나 오늘 영통 당첨돼서 너무 행복한데 울 것 같아 댓글 읽어주면 좋겠다 내일인가? 영통 편사가? 내일 아닌 것 같은데 언제 하다 영통 편사? 보겠네 영통 편사에서도 보면 되겠다 내가 영통 편사가 내일 아니네 영통 편사 때도 봐요 응 음 혼난 적 있다고 하면 숙소에 가면 찬 오빠한테 혼나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혼나죠 그냥 지금은 찬이 형 그냥 들어오고 작업하고 들어오면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혼난 것도 아니야 그렇지? 지금 차가 멈췄지 나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스테이 어떻게 생각해? 나 지금 걸어갈까 그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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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차가 막히는 게 더 좋아 당연하죠 지금 제 기분을 설명해줄 노래를 하나를 틀을게요 저 학교 중inheten 어떻게 생각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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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на 졌담 잠시 샀다 뭘 천천히 가 천천히 가긴 맨 앞차는 뭐 하는 거야? 차가 너무 많다 근데 와 무슨 일이야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앨범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깜짝 놀라셨겠지만 당사자는 더 놀랬어요 진짜 저는 정말 깜짝 놀랬어요 느리네 느리네요 아니 집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집을 빨리 가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뭔가 정말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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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엔 커북이 승 지금은 토북이 그냥 달달하대 그게 다 스테이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간 토끼와 보기로 무대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다 같이 이렇게 여덟 명이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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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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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파트지? 이거 라이브 가능한가? 나 혀 꼬이던데?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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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명절 때 귀경길 템하고 기름 그래 지금 내 심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 숨차게 깨자니까 쉬었다 가야겠다 아 숨차게 깨자니까 쉬었다 가야겠다 하다가 결국엔 커북이 승 진짜 이거 인트로 곡이라는 거 소식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몽어스 주제곡 같대 어떡해 나중에 어몽어스 할 때 이거 틀고 해봐야겠다 하다가 결국엔 인포가 승 흠 빨리빨리 하라니깐 아직까지 뭐?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거 아 아 으 빨리 어몽어워스 팬사인을 열자고요? 제가 이렇게 게임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 처음이라 좀 설레요 아니 진짜 스테링 해보고 싶긴 하다 하다가 결국엔 인포가 승 현진아 입시생들한테 제발 입시 화이팅 한 번만 해줘 입시 화이팅! 내 길을 보도록 당신은 무조건 붙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격을 할 것이고 시험은 거의 다 맞을 것입니다 됐다 하다가 결국엔 인포가 승? 인포가 더 좋아 크루하니도 좋아 저는 둘 다 좋아요 사실 인포는 약간 뭐야 나 라이브 종료할 뻔했어 뭐야 아니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충전되는 거 비해 내가 지금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는 게 더 큰가 봐요 아까 분명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진짜 속마음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나 확실했어 진짜 아니야 알았쩡 정말 확실한 거 아니었다고? 나 인포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스킨십 싫어하는 거 맞아요? 아니 뮤비 비하인드 보니까 아닌 거 같던데 나 싫어한다고 했었나? 전 그냥 그날 기분이 따로 달라져요 믿어 믿어 그래 그래 미워 안 읽어주고 오빠 오빠 아빠 안 짠다 랜선 인증샷 해달래서 올렸는데 봤어요? 어떻게 봐요? 링크 올려줘요 어디서 보는 건데 오늘 진짜 막히나 보다 그러니까 응 고마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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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기야 해달래 있어 아니 나 황현진 벤트 타는 거 맞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지금 상부 엔진이에요 지금 여긴 하부 엔진인가 하부 엔진이에요 밥 뭐 먹을 거냐고? 도시락 먹을 거예요 감기 안 걸렸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고 머리 아파지는 중인데 현진 님이 라이브 보고 머리 정화 중 그래 시험 기간이에요 그럼 나의 라이브를 보고 머리를 정화시킨 뒤에 이따 열심히 하시러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분명 해 있을 때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밤인데요 혹시 형 이거 한 번 켜줄 수 있어요? 됐다 이제 이거 해켜야 될 거 같아 스테이 그치? 이게 낫지 아니 나 벤티지 안 했다고 윙크해주세요 제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게 좀 풀어졌기를 현진이 나랑 하부 엔진에 있었어 너 인포지? 그래 나 인프라 의심했던 사람이 인프라 이거 자작입니다 현진아 내 꿈은 돈 많은 백수에 응원해줘 돈 많은 백수 화이팅 너무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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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아 길을 외웠는데 어떡해 나도 외우겠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한 번 읽어줬다 유유유 오빠 잉별에 아잔다 검색하면 하니 오빠 폴라로이드 받은 제 인스타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하니 폴라 받은 거를 하니 폴라 받은 거면 저 안 볼래요 장난이고 일단 한번 보러 갈게요 둥글게 둥글게 현이 게이지 안 참 내가 봤어 어디서 게이지 봤는데요 하 황현진 씨랑 지독하게 얽히고 싶다 우리 이미 얽혔지 지? 하니 폴라 하니 폴라 하니 폴라 하니 폴라 리누가 제일 마지막으로 휴지 물린 게 언제야? 하니 폴라 하니 폴라 언제더라? 물리려다 실패한 적이 많아서 없고 하니 폴라 제가 요즘은 좀 빨라갖고 그 형은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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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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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Chief powers 컴퓨터 혹시 하니 폴라 처음 울렸을때는 어떻게 울렸냐면요 갑자기 제가 리눙노래니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래요 그래서 뭐야 오늘은 반응이 썩 그렇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휴지를 물에다 적셔서 제 입에다 꾸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지 그리고 그 형이 나를 넘어뜨려서 휴지를 물리고 그다음에 간지럽했나?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 나 또 마이크 가렸대 내가 또 마이크 가린 거야? 그건 마이 미스티크 마이 미스티크 지금 괜찮아? 결국 다시 말해줘 안 들렸어 어디까지 말했어요 저? 현진아 내 꿈은 너가 나한테 시집 오는 거야 응원해줘 파이팅! 현진아 안 피곤해? 아까보다 쾡해졌어 아니 나 완전 나 완전 괜찮은데? 입술 뜯지 말라고 여기 습관인데 현진아 여기서 겨울이 좋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겨울이 최고야 오빠가 꿈에 나왔어요 두 번이나 뭐로 나왔어요? 나 뭐 했을까? 같이 놀았나?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실제로 친분이 없는 사람이 꿈에 나오면 항상 좋은 꿈을 꿨었어요 현진아 무슨 꿀떡 좋아해요? 나는 황현진 한 입에 꿀떡 꿀떡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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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알아요? 볼까? 들이빌리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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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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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만 공부 이거 공감하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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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만 공부.. 이거 공감한다 뽀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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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뽀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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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내 를 Ж pilot 아네 잘 아네? 그 의문실 확시 하는 소리는 이거 알아요 창고 확시 띡 그래 산소 구갈대 산소리 그래 잘 나네 어멍어스 노잼 노잼? 나 오늘 막창 덮밥 먹었다 잘했다 나 확실 보러 와 확실 어딘데? 찬진아 너 솔직히 잘 말해봐 너 혼자 잘 놀지 잘 놀아봐 아는 얘기 해 주실 수 그래 아는 얘기 뭐해? 무슨 얘기 할까? 스테이랑 나랑 아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아는 얘기 뭐가 있을까 하자마자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나 우리 너무 한정돼 있나? 주제가 좀 바꿔볼까? 뭘로 할까? 숙소설 얘기해 주세요 숙소설 뭐가 있어? 숙소? 숙소설이라 숙소설이라 뭐가 있어? 숙소설? 음 숙소설 뭐가 있을까? 숙소에서는 아 정말 TMI인데? 그 우리 냉장고가 총 3개 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냉장고에 냉동고 쪽에 이제 얼음이 막 잔뜩 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그 원래 공간이 이 정도 있었다면 얼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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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도 없고 거의 아이스박이인 줄 알았어 그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지금 냉장고를 새로 사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설마 거의 다 온 건가? 여기 어디 어디? 여기는 여러분 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럴만하죠 왜냐면 55분이라는 시간이 흘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벌써 55분이나 했나요? 벌써 55분이나 했나요? 그 얼음 다 깨줘야 된다고? 어몽어스 하다가 스트레이키즈나 현진이 이름 가진 닉네임 만나본 적 있어? 아니 없던데요 현진이 너무해 현진이가 요즘 내 댓글만 안 읽고 난 과제 때려치고 왔는데 설마요 전 방금 읽었는걸요? 오빠 저 이제 춤 연습하러 가요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다치지 말고 스트레이팅 열심히 하고 소리 기사님 불러야 된다고? 그치?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어제 이헨이랑 어몽어스 같이 했어요 이헨이가 초보여서 닉네임을 저 초보입니다로 해놓은거에요 근데 이헨이 이제 방에서 하고 나는 거실에서 왜냐면 같이 하면 다른 분들이 재미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로 채팅으로만 했죠 걔네는 방에 돌아가고 난 거실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 하향이가 하향이가 이제 정인이 하향이가 4명 남은 상황이었어요 시민 셋 인포 하나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못 보고 아 잠깐만 나 발이 쥐났어 아 잠깐만 아 아 아 그래서 여기서 벤트 탄 애가 분명 인포겠구나 싶어서 어? 벤트 탄 거 봤어? 그럼 누군데? 어 뭐야? 누군데? 그래서 연두래요 정인이가 하향이가 연두래 그래서 어 연두구나 그럼 연두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정인이가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말을 안 하는 거에요 말을 못 하는 거에요 그 cctv 오오오오오 벤트 탄 거 봤는데 근데 이제 관리실이랑 연결돼 있는 벤트가 따로 있으니까 정인이가 거짓말 치면 정인이가 인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가 위치를 어딘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다가 졌어요 결국 시민 패 근데 단판 끼려서 끝났어 근데 정인이가 저는 그래서 정인이가 자꾸 아 저 오늘 처음 해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저는 그동안 일반인분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다 인포였거든요 그래서 아 정인이가 인포구나 싶어서 나는 그냥 깊하고 모여다니자 했는데 사보타지 걸 하고 죽었어요 네 연두가 인포였습니다 정인이가 본 게 확실했던 거에요 그래서 경인이가 방에서 뛰어나와서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끝났어 아니 너가 어딘지 말 안 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인포 연두 맞습니다 정인이는 많이 안 해봤고 어제 기본 랩 제가 장소랑 CCTV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벤트 어디랑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인이한테 설명해 줬어요 거의 뭐 저는 어몽어스 교수님이었어요 어제 근데 정인이한테 세판 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그만두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던데 성애는 한 번씩 제거해줘야 돼? 내용물 다 빼서 전원 꺼서 얼음 놓기고 닦아내야 돼 고마워요 내일 해봐야겠다 진짜 진짜 오빠 저 결정을 잘 못하는데 졸업사진 찍는데 머리카락 자를까요 말까요 제발요 며칠 안 남았어요 저거는 내가 어떻게 대답해 해줄지 모르겠다 안 자라 안 자르지 막 왜냐면 잘랐다가 후회하면 좀 가슴 아프지만 안 잘랐는데 사진이 못 나오진 않을 거잖아 현진아 나 초보 스테이인데 매주 이렇게 V LIVE 하는 거예요? 제가 음악중심 끝나면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못하게 되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근데 지금 벌써 한 시간 동안 전 차이 있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정말 오래 하네요 스테이 너 뒤에 보이는 하늘 영화를 여러분 제가 한 2분? 5분? 3분? 오케이 3분 있다가 와야 될 거 같아요 거의 다 왔거든요 현진이도 일인어 하트하고 셀카 찍어줘라 일인어 하트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그니까 하트? 하트인 거 하트인 거 여기 여기 일인어 하트 랩 걸려서 왜 랩 걸려 마무리인데 3분 있다가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일인어 하트 나 일인어 하트 했는데 못 봤을라나 근데 나 살 좀 쪄 살 좀 쪄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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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차가 막히는 덕분에 스테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네 그치? 재밌었어 스테이도 재밌었어? 그러면 나는 이만 그러면 나는 이만 오늘 찬허그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일단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나랑 수다 떨어져서 모르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